올해 처음 비대면 축제로 열린 제22회 원주 한지 문화재가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. 원주 한지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축제 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유튜브, SNS 등에 37만여 명이 방문했고 한지 체험키트는 개막 당일 8분 만에 1,240세트가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지 개발원은 축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한지 키트 주문 문의가 쇄도해 이를 상품화하고 한지 테마파크에서 상시 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